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벌써 이 날이 되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량 날이 되었죠 오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구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기릿분들 주린이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기릿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짜 어플로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나면 어 뭐야 계좌이체보다 쉽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뭐야 24개월인 아기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되게 심플하고 정말 간단하니까 빠르게 확인하시죠 그리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주말에 열심히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머리 아프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보답을 다 받기를 저 기릿은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세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수수료 2000원이 존재해요 조금 나쁘죠 어쨌든 이 두개를 같이 포함해서 입금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미래세 때우는 OTP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계시는데 OTP가 없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나중에 돈이 이제 남은 거 그거를 뺄 때 OTP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OTP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혹은 뭐 토스를 통해서 그런 걸로도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 청약은 그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원래 청약은 9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트래픽이 몰릴 것 같아서 10시부터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착순 그런 거 없구요 그냥 내일 오후 3시 59분에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가 돼서 갑자기 버벅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시간 아니면 내일 점심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중에서 원큐 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원큐가 있는데 그거 말고 프로를 받으셔야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처음 장면이 뜨죠 거기서 여기 이렇게 줄 3개가 된 거를 찾아 봅니다 이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고 위에 돋보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청약을 쳐요 그 다음에 청약을 치면은 이렇게 밑에 쭉 보다 보면은 청약, 공모주, 채권, 청약 이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공모주, SK바이오사이언스, 개인 이런 게 뜹니다 그걸 또 눌러봅니다 눌러보시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그걸 청약하기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청약 신청 수량, 청약 증거금, 환불 입고 계좌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청약 신청 수량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약 조견표가 뜹니다 거기서 최소 청약인 10주를 클릭하시면 32만 5천원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환불 입고 계좌 있죠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계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계좌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약 신청하면은 끝 정말 심플하죠 자 그리고 한국 투자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한국 투자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서 여기서 청약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청약을 치고 나면은 밑에 보면은 어 여기 있다 청약, 공모주, 실권주, 청약 신청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뜨겠죠 거기서 이제 공모주, 실권주, 청약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대한항공도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하러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또 이렇게 뜨고 뭐 청약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환불금 자동이체 뭐 이런 계좌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 수량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뜨는 것처럼 10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균등 배정을 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경쟁률이 너무 세서 10개를 청약하나 100개를 청약하나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20개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나 10개랑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클릭 클릭하셔서 그냥 쭉 하시면 정말 심플하죠 자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뭐 왼쪽 이렇게 뜨는 거에서 또 마찬가지죠 어떡해요? 맞습니다 메뉴 그 다음에 여기서 돋보기 거기서 청약을 치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청약 권리 공모 청약이 여기 딱 있군요 그걸 딱 누르면은 오른쪽에 또 대한항공과 SK가 있는데 SK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청약 계좌 그 다음 증거금 10개겠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청약 신청을 누르면 끝 자 미래의 세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요? 메뉴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어디죠? 돋보기 그 다음에 누르고 청약을 누르고 난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은 공모주 청약이 있네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청약 가능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는데 10시에 뜰 겁니다 그때 눌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OTP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아니죠 마지막 전입니다 삼성증권 엠팝 자 이걸 들어가시고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에 돋보기를 들어가시고 청약을 치신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공모주 청약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쭉 보다가 청약을 딱 누르고 그러면 끝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주파수 SK는 주파수를 다운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SK증권에서는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다운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메뉴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돋보기가 있겠죠 돋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청약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 청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 청약 수량을 10개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환불 계좌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투와 SK는 2천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끝 자 지금까지 정말 심플하게 알아봤습니다 너무 쉽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계좌 만들고 그 노력의 보답 다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해도 상관없고 내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자 기린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기린이였습니다 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앞으로도 않으면 아메리카로 미끌๋이 aware 홍oll said passo 워드 후 꾹꾹꾹꾹чик Just 멤버들 똑 놓 코 bin lied erie plum 이고 橫 fancy ylene CRI mily 織 pareil 리 эн ADAM